가정사정으로 인해 무려 도쿄에서 호카이도로 이사를 온 오늘의 주인공 츠바사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도쿄하는 격이다는 추위에 화들짝 놀라버립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호카이도에 이사온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버리는데요 업친데 더 친격 너무 추운 나머지 핸드폰마저 방전되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집까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던 그때 이 죽도록 추운 날씨에 옷도 얇게 입고 맨다리를 내놓고 서있는 갸루 이게 바로 도상코의 힘이라는 것인가 그렇게 츠바사는 이 아리따운 갸루를 멍하니 바라보는데요 너무 빤히 쳐다봤던 것일까요 갸루는 츠바사의 시선을 눈치채고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츠바사는 이때다 싶은지 바로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데 범접할 수 없는 존이의 오오라가 풍겨버리는 우리 갸루짱 갸루는 츠바사에게 집으로 가려면 이 눈속에서 3시간은 걸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옆동네라고 생각하고 주변 풍경도 볼겸 내린 츠바사였지만 히타미가 이렇게 넓은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택시를 또 잡으려고 해도 이 주변은 택시도 다니지 않았는데요 완전히 잣대버린 부분이었죠 다행히 지금 이 갸루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츠바사는 집 쪽도 갔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아이스 속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두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츠바사가 도쿄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갸루는 완전히 혜자급 리액션을 보여줘버립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엔 도쿄에서 온 사람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바로 그냥 사투리 조져버린 우리 갸루 사투리라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츠바사 그런 츠바사를 보고 갸루는 지금 자신이 쓴 사투리가 촌스럽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도쿄에서 예전부터 촌스럽다고 놀림 받던 츠바사는 이 사투리가 오히려 듣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갸루에게 심쿵을 전달해버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더 오가고 이 둘은 같은 나이에다가 학교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갸루의 거리감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팔짱 껴버리기 스킬을 사용해버리는데요 도쿄에서도 인기가 없어 여자에 대한 내성이 없는 츠바사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고목나무처럼 굳어버립니다 츠바사의 옷 속에 눈을 넣는다든지 거리낌 없이 장난을 쳐오는 갸루에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그래도 이 갸루와의 만남으로써 호카이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둘은 학교에서 보기로 약속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가게 되죠 시간은 흘러 다음날 학교 츠바사는 예정대로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며 도쿄에서 왔다고 자기소기를 조집니다 그리고 반을 한번 싹 스캔하는데 후유키와 같은 반이 되었으면 했지만 자리 어디에도 후유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츠바사는 크게 실망을 해버리고 자리에 착석하려는 그때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으 얼레리꼴레리 둘은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후유키는 그냥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늦게 온 것 뿐이었죠 바로 그냥 성 말고 이름으로 불러버리는 우리 후유키짱 그녀의 공격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분 좋게 첫 수업시간이 시작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카이도인 것인가 교실이 너무 추워버리는데요 츠바사가 느끼기엔 거의 뭐 냉동고 수준이었습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받는게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었죠 이대로라면 감기 걸려버리는 것은 거의 확정 그때 츠바사에게 말해 거는 후유키 츠바사가 추워하는 걸 봤는지 상냥하게 담요를 건네줍니다 이 담요에선 묘하게 후유키의 온기도 남아있고 좋은 냄새가 났죠 츠바사 변태되기 3초 전 바로 이성을 되찾아버리는데요 아무튼 후유키가 빌려주니 담요 덕분에 츠바사는 따숩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반가워 츠바사는 고맙다면서 후유키에게 담요를 돌려줍니다 아직 무시 못하는 도산코 갸루의 공격력 후유키는 담요 빌려준 담요로 자신의 부탁을 한가지 들어달라고 하는데요 그 부탁은 바로 그 너네 아직 만난지 이틀밖에 안됐다 후유키는 혼자 돌아가기 외롭다면서 바로 그냥 츠바사 팔짱 끼고 돌아가버리기 스킬을 싫어하는데요 그 좀 뜬금없는 이야기긴 한데 츠바사야 그 거지같은 모자 좀 버리면 안될까 아무튼 알수없는 거리감으로 후유키와 츠바사는 사이좋게 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도쿄 토크를 하면서 후유키는 츠바사에게 궁금한걸 물어보는데요 도쿄에는 어떤식으로 데이트를 하는지 어떤 놀거리가 있는지 어떤게 맛있는지 아무래도 후유키는 도쿄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츠바사는 그러면 반대로 이쪽 키타미에선 어떻게 노냐고 물어보는데요 호카이도는 너무 추운 나머지 겨울에 거의 집에서 논다는 후유키 그 말에 츠바사는 또 죽같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입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보니 기차역에 금방 도착해버린 두사람 츠바사는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후유키가 츠바사를 다시 부릅니다 갑자기 우리집에 올레를 시전하는 도상코 갸루 후유키짱 지금까지의 거리감으로 봤을때 츠바사는 상상의 나래를 안 펼칠래야 안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후유키는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도쿄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면서 집으로 꼭 놀러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남자람이 이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없겠죠 바로 그냥 다음날 호카이도에 온지 사흘만에 같은 반 여자의 집에 와버린 우리 츠바사 심지어 여기는 문도 안 잠겨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후유키는 집문을 여는데요 오늘도 젖 같은 반 여자 쓰고 온 우리 츠바사 긴장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채로 겨우겨우 집에 들어와버립니다 그런 긴장한 츠바사에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우리 후유키 바로 유혹은 아니고 그냥 자기 방은 추우니까 따뜻한 거실에서 놀 수 있으니 럭키라고 하는 후유키 그렇게 거실로 들어와 사이좋게 앉은 두사람 이제 뭘 해야할까요? 바로 그냥 츠바사에게 장난을 쳐버리는데요 밖에서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린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마실 거 가져온다면서 바로 그냥 엎어버리고 무방비한 복장으로 나타나버리는데요 왔다마 잣됐습니다 츠바사의 인내심을 확인하려는 건지 후유키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해버립니다 츠바사는 긴장 맥스를 찍어버리고 무슨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는지 주섬주섬 집에서 가져온 DVD를 꺼내서 같이 보자고 하는데요 무방비한 후유키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바로 그냥 DVD를 틀어 영화를 시청해버립니다 츠바사 이 새끼도 노린 것 같은데 영화 내에서는 배드씬이 포함되어 있었죠 왔다마 이거 분위기 잣대버렸는데요 안 그래도 어색한데 이런 장면까지 나와버리니 배우를 어색해버립니다 혹시 후유키가 껄끄러하지 않을까 후유키를 살짝 살펴보는 츠바사 아무리 그래도 남자랑 단둘이 있는데 너무 무방비하게 퍼질러 자고 있는 후유키 츠바사는 후유키가 자신을 남자로 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조금 더 어려고 후유키가 너무 개꿀잠 자고 있어서 그냥 푹 자도록 옆에서 기다린 츠바사 게다가 후유키가 감기에 걸릴까봐 자신의 패딩까지 덮어주는 스위츠바사였는데요 슬슬 어두워지기도 했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잠에서 이제 막 깨서 정신을 못 차리는 후유키는 집을 나서는 츠바사를 급하게 붙잡습니다 이럴 생각은 없었다면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츠바사를 쫓아왔는데요 너무 미안하다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후유키 그런 후유키를 본 츠바사는 후유키가 감기에 걸릴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네 젖같은 모자 쓴 츠바사 후유키는 그런 츠바사를 보고 뿅 가버립니다 목도리가 너무 따뜻하다고 생각해버리죠 그리고는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면서 츠바사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제안하는데요 자신이 쏘겠다면서 주먹밥과 가라하개를 사서 둘은 사이좋게 맛있게 옴념념해버리죠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두 사람 아주 그냥 지랄 연병을 해버리는데요 이 둘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도상코 갸루는 참말로 귀여워입니다 도상코 갸루는 참말로 귀여워는 이번 24년 1문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도쿄에서 호카이도로 이사온 츠바사가 도상코 갸루 후유키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알콩달콩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후유키의 매력적인 모습들과 묘하게 츠바사를 유혹하면서 츠바사가 개 호들갑 떠는 걸 보는 게 아주 일품이었던 작품입니다 중간중간 다소 작품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쓰이는 부분은 아니었고 일단 후유키가 너무너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후유키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했던 작품이에요 사투리도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매력적인 사투리 캐릭터가 보고싶다 달달한 러브코미디 작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도상코 갸루는 참말로 기어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